정말 농구? 일단 농구가 조금 불리한데 아 던지는 건가? 아 조심 말로 던지는구나 네 네 서로 상대방에 슬리퍼를 신고 던지는 거예요 응? 스리퍼를 시켜 Thats 어이구야 재밌겠다 박지로운 서연씨는 회 Soyнь 홀로 진행해주시면 될 Frankie 시 throw 연습으로 던져봐, 한 번. 나 진짜 못해 이거. 어? 어? 못해 이거. 어? 어? 이거 잘한다, 이거. 설형 언니 주중목이라고. 누가 가져와? 괜찮아, 우리 지선이 있어. 될까? 왜 나는? 채영이도. 채영이도. 한 번 연습 채영이도 있어. 되게 멀다, 되게 멀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감이 좋네. 비싸다. 잘한다니까. 채영이도 잘할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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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발, 물, 물, 웅덩이 같은. 안에 던지기. 대회. 대회 이름이 되게 길다. 대회 이름이 되게 길다. 엉덩이 같은 거에 던지기 대회. 네. 1번 레인에 이세롬 선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짠. 짠. 네. 이세롬 선수는 어. 엉덩이가 상당히 예쁜 선을 듣죠? 하하하하. 엉덩이에서 추진력을 발라서 제가 알기로는 슬리버를 던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세롬 선수의 긴장한 특기죠? 맞아요 맞아요. 또 엉덩이. 네. 두 번째 레인에 이세롬 선수. 네. 앞머리를 짜려고 돌아왔는데요. 네. 하. 잘하는 거라고는 어. 새로모님 옆에서. 찌끄린 거. 하하하하. 아 네. 네. 강아지. 네. 오늘. 새로모님을 나눠받아서 꼭 이기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3번 레인에 백설기씨. 하하하하. 굉장히 오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네. 신발에 포인트를 또 주셨네요. 아. 이 선수가 이 게임에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선수도 한 엉덩이 합니다. 우선. 하하하하. 네. 네. 선수가 되게 유명해요. 이 게임의 에이스로. 어.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우유과관에 신발 높이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는데 굉장히 그때. 아. 네. 잘했던 선수죠. 네. 그다음에 4번 레인에도. 아. 이서연씨 어떤거죠. 아. 4번 레인에도 한영덩이씨가 나오셨는데. 하하하하. 괜찮으시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백지현. 백지현 선수는 또 특기가 젊은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좀 맑은 블러스. 이 선수는. 슈퍼롱다리로. 아. 맞습니다. 지금 4명의 선수 중에 유일한. 롱다리. 장신. 네. 유일한 롱다리. 네. 자신 있나요 백지현 선수? 아. 그럼요. 아주. 훅 가보겠습니다. 훅 가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모두. 아. 내 선수 모두. 활약을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판 진행해 주세요. 자. 자. 대화만 보고. 준비해. 자. 그러면. 서름 선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어. 중심을 잡고 있는데.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뭐죠. 아.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잘했어. 마이너스 150점입니다. 근데 여길 막고 또 굉장히 근접한 자리로 튕겨갔어요. 아. 이게 또 작전이죠. 마치 장구처럼. 네. 어. 작전이야. 아. 아이고. 이렇게 막지다니. 그 다음. 네. 또 저희 백설기 선수. 아주 이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저는. 지금 고개를 갱등했는데 어떤 뜻일지. 옆에 또 닭싸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협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보고 계십니다. 오. 악정적인 높이. 오. 악정적인 높이. 악정적인 높이.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생기가 없는데. 눈부셔서 그래요. 눈부셔서. 눈부셔서 그런거죠. 네. 그러면 열정 가득한 표정으로. 네. 그 표정으로 한번 던져주세요. 아. 이 표정으로. 네. 아. 무서워해. 지금. 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아. 지금 다 저희한테 던지고 있는데. 어. 아. 양말에 이거 다 키는데. 그렇지. 자. 롱다리 선수. 백지현 선수. 팀 내 유일한 롱다리. 연습을 안 해봐가지고. 아. 역시. 연습 실전. 어. 이게 뭐. 실전. 어. 이게 뭔가요. 아.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그럼 한번 연습이었다가. 좋아요. 치고. 맞아요. 장난치신 거잖아요. 맞아요. 자. 백지현 선수 한번 더 해보세요. 고마워요. 네.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네.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네.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일 가깝지 않나요?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컬링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일단 승패가 안 났기 때문에. 진짜 박빙이다. 새로운 언니고. 좀. 까미. 있다, 있다. 네? 어. 어. 그냥 허여먹헌하게 끝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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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실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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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봉사続有万이 없었죠? 아. 스팸jem, 한국 재미있어, 한국 나무 르기. 좋pol Jungki conscious ahOHOOOTI Aunty. 노름다리 승지. 아. 지금 이제 새로운 선수가 다시 심기일전. 이런 linearly 주차 박명hot hooray 1o응ip에 혜연 사용한 뒤. 뭔가ил이 타로匹 chairs 게임 중 Wolf's final name. 약간 다 왼쪽으로 하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아니면 이렇게 살짝 높게 던져도 되겠다 지금은 좀 이리로 계속 왔는데 조금 더 이리로 옮겨서 던지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오! 이렇게? 절로 가! 제 말을 듣고 깨달았죠? 상당히 똑똑한! 상당히 똑똑한! 바람이 많이 부나? 정말 위협적인 선수인이야 산다조! 산다조! 바람이 조금 점점 더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점 더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잘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음이탈이라고 하죠? 삑사리? 샤은아! 나한테 보낸다 생각하고 던져봐 네! 약간 음이탈이 났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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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언니! 여기! 언니! 여기! 감을 잡을 듯 말 듯 바람을 조금 더 계산해 본다면 아 진짜! 와! 와! 대박니까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역시! 정말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대박이야 박빙이야 대박이야 박빙이야 상당히 위결심 느끼셔야 됩니다 젖은 신발 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 선수! 굉장히!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어요 지금! 드디어! 네! 1골! 우와! 선아! 네! 1골! 선아! 선아 해보자 그러면 이 선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 굉장히! 응! 의미심장한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939! 939 선수! 1골! 1골! 2골! 1골! 2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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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습니다! 고깝습니다! 저기 너무 어떡해! 답답했구나! 백지연 선수 백지연 선수 빼주시겠어요? 그거 타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흰색 빼달래요 흰색 빼달래요 네 네 과연 과연! 과연 백지연 선수 2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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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골! 3골! 3골! 4골! 3골! 1골! 4골! 이렇게 뚱! 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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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빵증이들이 졌습니다 여러분 아아 정말 안타깝네요 아아 진짜 저 둘러내기 잘 안하고 계시네 일단 우승 노선 그리고 백지연씨 이제 저 신발을 신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푹 한번 담갔다가 한 명은 한 점만 신으면 될 것 같아요 아아 왼발? 둘 다 오른발인데 왼발 신으면 아이고 시원하게 굴욕의 순간이죠 이게 바로 그쵸 그쵸 아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스라엘 선수 양말을 벗는 다 오른발만 두개예요 네 이렇게 1라운드 뭐 바구니? 물 담긴 바구니 같은 거에 던지기 게임은 웅덩이 같은 거에 던지기 게임은 네 또 빵증이들의 실패로 아이고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